우리 등속도 운동을 할 거야. 등속도 운동. 아, 재밌다. 등속도 운동을 다른 말로 가면 이거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럼 여러분, 속도가 일정한 건 빠르기가 일정하지. 그치? 그 다음에 방향도 일정해. 어? 쭉 앞에서 방향이 일정하면 사실 방향 신경을 잘 안 썼었잖아. 그치?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 네, 등속이고요. 속력이 같다는 뜻이고요. 방향이 안 변하니까 걔는 직선으로밖에 못 갑니다.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해서 이 애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야. 쌤이 움직임 표현해 줄게. 예를 들어 플러스 방향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쭉.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설정하고요. 이쪽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어때? 속도라고 써줄게. 여러분, 힘드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빨리 여기서도 2mps, 여기서도 2mps, 여기서도 2mps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이해되지? 자,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표시할 겁니다.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쌤이 여기다 하나 쓸게. 이렇게 하나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이 가로축은 시간이 될 거야. 하나는 이 세로축이 여러분, 거리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방향이 똑같이 갈 거니까 이 방향이 설정이 돼 있어. 플러스 방향으로. 그럼 이제 양의 방향으로만, 플러스 방향으로만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변이가 결국은 이동거리랑 똑같아. 이렇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변이를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변이의 크기, 거리. 이 거리란 뜻이 변 위에 크기를 표현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보자. 그럼 저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줄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가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갑니다. 이렇게. 또 더 위로 가면 또 할 수 있어, 계속. 그치? 해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요. 방향도 일정하게요. 양의 방향으로. 왜냐하면 방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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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꼬불하지 않았잖아, 지금. 그치? 이게 플러스 기울기,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 이게 플러스 기울기,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 이렇게 되려면 움직임이 플러스 방향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을 다루고 있는 통합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강좌입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있다면 있을 건데. 선생님이 이제 그럼 문제풀에서 해줄게. 자, 지금은 이렇게 기본을 보시면 돼. 됐어? 자, 그럼 이제 거리 시간 그래프 이거에 이제 S라고 해도 괜찮아. S, T 그래프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가 뭡니까? 속력,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력, 속도가 되겠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를 V로 바꿔버리잖아? 그럼 진짜 쉬운 거지, 뭐. V 어때? 컸다. 끝! 이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요것만 있나요? 아니야. 여기가 0이지? 그럼 0보다 크니까 이건 플러스 값이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야. 아이고야. 선생님이 아는 게 많아서 설명하는 게 너무 많다. 그치? 여기 이제 V가 있고 여기 T가 있어. 자, 0보다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나? 당연하지.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가면. 다 가능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건 이제 응용할 때 하는 거고 지금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룹니다. 자, 어쨌든 그럼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면적이 된다. 자, 여기를 V라고 하자. 여기를 T라고 할게. 이 T는 일정한 시간값을 얘기합니다. 이건 일정한 빠르기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V 곱하기 T죠. V 곱하기 T. 그럼 이게 결국은 뭐야? 거리지 뭐. 됐어? 그래서 이제 변이의 크기. 아이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돼? 등속도 운동 살펴봤습니다.